요호수아 21장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업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고핫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 제사장의 자손에게는 유다지파와 시몬지파와 베네민지파의 몫에서 열세 성업이 돌아갔다. 고하세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지파 가문과 단지파와 문하세의 반쪽지파의 몫에서 열세 성업이 돌아갔다. 게루손 자손에게는 이사갈지파 가문과 아셀지파와 납달리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의 반쪽지파의 몫에서 열세 성업이 돌아갔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가문을 따라 루벤지파와 카치파와 스볼론지파의 몫에서 열두 성업이 돌아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업들과 목장을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의 몫에서 다음과 같은 성업이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앗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안악의 아버지인 아르바가 가지고 있던 기랫 아르바 곧 유다 산간 지방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목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성업에 딸린 밭과 그 주변 마을은 여분 내의 아들인 칼레베기로 돌아가서 그의 차지가 되었다. 유다와 시몬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살인자가 피할 도피성인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림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에스트모아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홀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드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유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세메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아홉 성읍을 주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부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바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나돛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알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그들에게 주었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는 모두 열세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레위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머지 곧 고아 자손 가문의 레위의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성읍을 목수로 받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준 성읍은 살인자의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깁사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토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이다. 단 지파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기쁘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야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이다. 문하세의 반쪽 지파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두 성읍이다. 고아 자손의 나머지 가문에게는 모두 열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레위의 지파 가문에 속한 게르손 자손에게는 동쪽 문하세의 반쪽 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바산의 골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부에스드라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두 성읍을 주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기시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다브랏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르묻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엉간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살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압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헬갓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르홉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한못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단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세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이와 같이 게르손 사람은 그 가문을 따라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장을 얻었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나머지 무라리 자손의 가문에게는 스블론 지파에서 용르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딥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나할날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주었다. 루벤 지파에서는 베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하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그대못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무바앗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또한 가치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라드 라못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마하나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해수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스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모두 네 성읍을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이것이 레위 가문의 나머지 곧 무라리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성읍으로서 모두 열두 성읍이 그들의 몫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마흔여덟 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성읍마다 예외 없이 거기에 딸린 목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